공주 공주 맘마가 뭔데? 공주라고! 공주! 임금님! 딸! 아... 아... 이 집 내 막가자는 거지? 그지? 저놈 별명이 뭔지 알아? 개차반이야, 개차반 딱 한 번만 하자 야... 야, 한 사람당 숭은 양이라니까! 젠장! 젠장! 뭔가 사달이 나도 단단이 난 것 같은데... 진짜... 공주 자가야? 화인에게 내일 이 꼴을 하라 하세요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? 반드시 찾아라 우리 강원에 명운이 달려있어 니놈이 바로 이 사태의 원흉이로구나 이 상황 이 상황 뭐 해보자 이거지? 뭐 해 보자 이거지? 솔직히 말 fuse hig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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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